너 이력서는 넣고 있냐? 아, 친구도 진짜... 어딘가 이 새끼 앉아서 밥 먹어! 엄마, 너 언제 정신 차릴래? 아, 또 왜? 너 형수도 집에 있는데... 막 자위해 때문에... 뭐야? 형수 반응 튀는 거야? 지금 남의 핸드폰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? 형수님... 딱 한 번 진짜... 이거 어떡할 거예요?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오락 너무 많이 해가지고... 어깨 뽑으래요? 이렇게요? 좀 더 세게 해봐요...